마카오 인스피릿 하이! 마카오 인스피릿 하이! 예 반갑습니다. 나무현입니다. 공장씨에 의심하심 네 어.. 드디어 저의 식목일이 네..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예 굉장히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 뵙고 싶어서 너무나 어.. 설레이기도 했고 또.. 예? 한국에서 일찍 흥신동 흥싱 절이댄 뱅 여러분들을 오랜 시간 기다려왔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정말.. 아.. 이.. 그.. 한국에서도 떨었던 그 심정이 어.. 여기 무대에서 하니까 더 뭔가.. 긴장도 되고 굉장히.. 좋은 기분이면서도 떨리기도 하네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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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의 인피니트로서 팬미팅을 약 7개월 전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네.. 여러분들과 같이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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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인피니트 팬미팅으로서 약 7개월 7개월 전에 공연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혼자 이 무대에 서니까 굉장히 좀 적적하기도 하고 네.. 아.. 아.. 굉장히 떨리니까 여러분들 또 공연하는 내내 같이 신나면 일어나셔도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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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니 앨범 어느 전이라는 앨범으로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마카오 팬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콘서트에서 만나 뵙게 될 수 있는 게 너무나 증권 같기도 하고 네..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만들 생각에 굉장히 설레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설레어요? 네.. 네.. 여기가 뭐.. 거의 전면이네 모르네 그냥 아.. 이 식목일이 뭐야 네.. 식목일은 네..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네.. 그거를 아시죠? 네.. 네.. 제 이름이 남우현이잖아요 네.. 네..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연을 했을 때 우리들의 추억을 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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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한국으로 나무를 심자 라는 주제로 식목일이라는 타이틀로 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인 conduc기 뭔지 아셨어요? 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아.. 저와 여러분들의 추억을 마음속에 심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의 지휘가 종료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보셨네요 어? 나무가 보셨네요 이거 마음속에 심으시면 돼요 이거 종료되어 우리들만의 추억 우리의 지휘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아주 좋은 추억이 한골의 나무가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휘가 종료되어 좋은 회의 자 이제 계속해서 네 공연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 연출하자 네?